대롱대롱 그물짓 건축가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나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왜 그럴까?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뚝딱뚝딱 집진든다 어떻게 짓는데? 배 끝에서 가느실 줄줄 뽑아서 짓지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쭉쭉 밥 먹는다 어떻게 먹는데? 거미줄로 꽁꽁 묶고 독 이빨로 콕 물어서 빨아먹지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꼭꼭 숨는다 어떻게 숨는데? 거미줄 겹겹 엮어 흰띠 만들어서 숨지 응, 새똥처럼 보이게 몸을 바싹 웅꾸려서 숨지 나야, 나, 새똥 거미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조심조심 알 보살핀다 어떻게 보살핀다 어떻게 보살핀다 거미줄로 동글동글 알주머니 만들어서 보살핀다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이리저리 날아간다 응? 어떻게 나는데? 살랑살랑 바람에 날리는 거미줄 타고 날지 거미야 거미야 뭐하니? 꼼지락 꼼지락 어, 어, 험을 벗는다 오, 어떻게 벗는데? 거미줄에 드롱드롱 거꾸로 매달려서 험을 벗지 아, 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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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럭무럭 잘하거라 도움나가 나와서 험을 벗지는 ve 서글자막 by 수여하